스무공인 저희는 팀 스무공인이라고 합니다. 왜 스무공인인지 혹시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을까요? 저희는 2001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. 저희가 콘셉트에 맞춰서 스무공을 준비했는데요. 이 중에서 한 곡을 뽑아서 저희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른 노래가 나온 거 어떡하죠? 그냥 해봐야죠. 저희는 천재니까 한번 즉흥 작곡해봅시다. 모른 노래가 나온 거예요. 자 한번 보실래요? 오! 어떤 노래야? 쥐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루하루 네가 좋다고 괜히 어색할까? 혼자 애만 태우다 끝끝내 망설여왔던 순간 본편에서 뵐게요. 본편에서 뵐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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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리. 아